스마트 시티. 빈홈 스마트 시티. 빈홈 스마트 시티가 지어지고 있는데 그거 관련 기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빈홈 스마트 시티. 네. 빈홈 스마트 시티. 네네. 거기 이야기 좀 해볼 건데. The Solar Park Imperial Smart City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거 생백 용어 좀 공부해봐요. 주 다우투. 투자 공룡이 고맙습니다. 네. 주 다우투. MIK 그룹 베나. 베트남의 MIK 그룹의 반탑도안. 탑도안 뜻 뭐예요? 반탑도안. 네. 탑도안. 건축 설계. 탑도안. 계획. 탑도안은 단체야. 단체. 아 탑도안. 단체가 회사가 투자해요. 주 다우투. 투자. 투자. 네. 주소는 어디냐면 기아치 라. 훙 까이 모 권남 쭈린 한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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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샘젠 반도. 샘젠 반도는 뭐예요? 지도. 반도는 지도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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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도. 네. 보게. 아 이거 아까 읽고. 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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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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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발전. 네. 네. 아 투자한 회사. 야 발전. 투자 회사. 미투자 회사. 네. 네. 그 다음에 등장주안. 프로젝트. 이거 뭐예요? 장학상태. 아 프로젝트상태. 낭모반. 반 판매중? 판매중. 네. 판매. 판매중. 네. 판매하고 있어요. 판매중. 네. 판매중. 네. 그 다음에 젠틱. 면적. 면적. 네. 젠틱. 젠틱. 면적. 하이찬 바하. 헥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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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헥타르. 2.3헥타르. 지야라. 가격. 가격. 모모이빠이 띠 베남동. 깐 라. 이거 깐은 1미터예요? 1제곱미터? 깐 라. 집 한. 한채. 아 한채? 아 집 하나? 한채. 아 집이야? 뭐냐? 뭐냐? 네. 아 그러면 이거 띠가 억이에요? 억?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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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십 칠 억 동? 아 한채는. 아 한채는. 한채는. 아 한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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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한채는? 아니. 이거 띠가 억. 이거 띠 10억. 아 무 띠가 10억. 무 띠가 10억. 무 띠가 10억. 아 Shield, 20억. 유 10억. 네. 오케이. 하이 띠가 20억. 이거 네, 잠깐만요 17억 이상해요 17억 이상해요 17억 이상해요 1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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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아마 잠깐만요 20억 17억 17억 이거 환율 계산해볼게요 환율 뭐예요 환율 네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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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50만원 이거는 이거는 원이에요. 한국 돈은 원 베트남은 돈 이렇게 환율 계산해 봤어요. 또 이 계산 환율이 9억원 아, 이런 이거 저기 그 남 돈으로 네, 우리 만약에 부동산 하면 한국 고객 이야기하면 만나면 환율 알아야 돼요. 환율 왜냐하면 한국 사람한테 베트남 돈 얘기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 얼마다라고 얘기해 두면 더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 돈으로 170억 돈 한국 돈으로 9억 2천6백만원 9억 2천6백만원 9억 2천6백만원 60 650만원 50만원 네, 네, 네. 50만원 네, 네, 네. 이거는 고태 수중 모바일폰 대화 통리 환율 계산하는 거 있어요. 고태 그쳐주면 한국사람 고태 휴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만지. 정보 제공할 때, 정보 제공할 때, 알려줄 때 동띵, 동띵 구아 빠동산 오 아노이 엠 고태 바꾸다 뭐예요? 바꾸다. 바꾸다. 태이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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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남동 낸 한화. 원 원. 낸 뉴이 한국 고태 휴. 능마 엠 노이베. 벤남동. 뉴이 한국. 잘 몰라요. 홍태. 홍태 비엣. 아까 홍석 선생님. 환뉴이란 뭐예요? 아니요. 환뉴이란 얼마예요? 아,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인터넷에 보면 있어요. 하늘 나와요. 약간. 아, 예를 들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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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동. 만약에. 다시. 인터넷에. 휴대폰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벤남동에 5.45원이에요. 한국은 원이래요. 원. 정한 라 원. 베트남 동. 백 동. 모짬. 남잼 봉남 원. 환율. 네. 환율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니까요. 네. 이거 중요해요. 관종. 관종. 아. 바. 조. 음. 존예. 팟동산. 환율. 관종. 알림. 네네. 로이 주완. 어떤 프로젝트? 프로젝트 주완 라 프로젝트? 구 깐호. 네. 깐호 아파트. 깐호. 네. 아파트. 상품 역시 깐호 아파트. 상품. 그다음에 또이한 수후. 또이한 수후라. 또이한 수후라. 기한 소유 기한. 아. 라우자이 장기. 장기. 장기요? 네. 보통 뭐 베트남은 몇 년이에요? 100 년이에요? 80 년. 어. 어. 캠아. membr지 ứ 물이 100 년. PERỏ liter dations. 어. 어차피 10 년죠? 어. 어차피 10 년. 어. 어. 어차피 10 년. 어. 네. 네. 엨피 10. 어. 엨 prec πά 엨피 10 년. 네. 어. 남코리공 남코리공은 시작? 네, 시작년 네, 시작년 남코리공, 2024년 착공 그 다음에 남반지옥, 반지옥, 한매 연도 맞아요? 팔다? 남반지옥은? 남반지옥은? 한매 연도, 2026년 그러니까 입주 남반지옥은 한국말으로 뭐예요? 아마 반이 팔다 할 거고 자오가 교류니까 판매 연도 같아요 판매 남반지옥 정확하게는 반 반? 네, 연도, 판매연 그러니까 2024년에 시작해서 공사해서 2026년에 완공 완공 희망 희망 시작 시작 시작년은 이사지 다 팔아요 네 남반지옥 남반지옥 남반지옥은? 손님 손님한테 팔아요 팔아요 동비티 동비티 그러니까 아파트가 2026년에 완공 완공 다 지어지면 사람들 와서 2020년부터 살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완성 안 지금은 하고 있어요 동비티콩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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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회사 아 동비티콩 콘테콘 네 네 잠깐만요 이거 약간 기사 있는데 조금 읽어보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네 네 네 통틴치텟 하면 뭐예요? 정보, 자세히 정보 아, 상세정보 아, 취텟 상세정보 한국말로 하면 상세정보 정보 상세정보 네, 이거 읽어주실래요? 호텔, 잠깐만요 좀 크게 만들게요 저기 말고 네 정말 지 pessoa 쏠라 팍 쏠라 팍 아 아 그게 그게 아파트 이름 예 예 맞아요 노 스마트 시티 솔라파 솔라는 아마 냥냥 맞죠? 아니요 헤헤 솔라 솔라파 네 한 번 읽었을 때 그냥 솔라파 태양 햇빛 솔라 에너지 태양열 영어 에너지 네 솔라파 솔라 에너지 한 명은 태양열 에너지 태가 뭐죠? 냥 냥 냥 냥 냥 냥 태양 태양 태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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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절 맞절 문 문 문은 창 창 문은 창 문은 창 창 창 아 맞아 맞아 창 창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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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냥 에너지 에너지 솔라 태양 태양의 태양의 때는 Shortly 공부해 공부해 구화 상 공부해 맞절 네 그런 거 비슷해요 맞절 맞절 하늘 하늘 공부해 공부해 하늘 공부해 맞절 또 Solar Park 읽어주세요. Cách Đại Lộ Thăng Long khoảng 300 mét. Lộ ici. 2단계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스마트 시티. 임페리얼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2단계에 있어요. 2단계. 그러니까 1단계는 아마 끝난 것 같아요. 1단계는 이미 시티 아파트 깐 후 지어졌고 2단계에 지금 솔라파크 짓고 있어요. 남정. 도시는 도시. 빈 스마트 시티나 도시나 같은 건데. 어쨌든. 빈 스마트 도티가 도시죠. 도시. 안에서 남. 남쪽에. 남쪽에 있어요. 남은? 남쪽. 남. 비아남. 아니요. 남쪽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남. 남. 그냥 남은 안에 있어요. 아 있다. 남은. 오케이. 오케이. 맘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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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다일로, 배로. 다일로는 길 아니에요? 큰 길. 산롱홍. 다일로. 산롱. 산롱. 도로. 도로 이름 아니에요? 도로? 산롱? 네. 산롱도로. 도로 이름. 그러니까 다일로는 아마 큰 도로인 것 같아요. 산롱. 그래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 것 같아요.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도로. 300m. 약. 300m 떨어져 있고, 하동 지역이고, 주소는 르총탄 주소라고 불리는 거예요. 노일락. 까오는 다리. 까오 다리죠. 노일락. 까오 다리. 카보 졸요. 까오 귓是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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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enty. 분은 다리.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위치에 있어요. 위치에 하는 것 같아요. 크게 한 다음에 읽을게요. 주안 읽어주세요 2.33 hectare 5.33 hectare 5.33 hectare 38-39 tầng thiết kế theo hình chữ U cung cấp hơn 5.000 căn hộ ra thị trường diện tích các căn hộ giao động từ 32 đến 38m2 được thiết kế đa dạng từ căn studio đến căn hộ 1 đến 3 phòng ngủ n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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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ụ án của diện tích 2.33 hectare 5.33 hectare 5.33 hectare 5.33 hectare 5. reform 5.... done 5.34 hectare 5. 35 hectare 5. Beijing 5.meg thông 5 prevalence 5icht dominant 5 58 Haw 이거 뜻하면 프로젝트는 면적이 2.33헥타르 면적이고 폼은 뭐에요 폼? 폼은 높은거 아니에요? 빌딩? 아파트 빌딩 높은거 폼이 빌딩? 폼은 높은거에요? 이거 그냥 아파트 라고 불러요. 5단지 아니에요? 5단지. 홈 5단지. 5개의 아파트 단지. 아닌가? 남도와 깐호 하면 아파트 5개. 빌딩 5개. 큰 건물 5개. 5단지. 단지인데 아파트가 토하냐 하면 빌딩 이잖아요. 빌딩 토하냐. 토하 깐호 하면 아파트 큰 아파트 큰 거 하나. 남도와 깐호 그러면 아파트 5개. 큰 빌딩 5개인데 아파트가 38층. 땅이나 층. 층. 38층. 밤의 땀 땅. 티켓 하면 디자인. 디자인. 태어 흰 쭈 유. 유 모양의. 유자 모양 아니에요. 유자 모양의. 쭈는 글자죠. 글자. 유자 모양의 디자인을 따른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5천 세대를 비중 시장에 공급해요. 공값은 5천. 이거는 깐호는 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 5천 세대. 깐호 올라. 아파트에 이거 집. 깐호 하나하나. 아파트엔 예를 들어서 남미니까 아마 아파트 하나에 천 세대 있어요. 천. 모닌. 그러니까 한 층에 아파트는 집 여러 개예요. 뉴냐. 뉴냐. 뉴 까호. 그러니까 남민 하면 5천 개는 집 하나다. 한 세대라고 그래요. 한 세대. 뭐냐. 뭐냐. 오천. 오천 집. 오천 집. 오천 깐호. 오천 세대. 세대라고 불러요. 오천 깐호. 세대. 네네네. 세대. 그걸 오천 세대가 사는 거예요. 패밀리. 뭐 패밀리. 자딘. 자딘. 한국은 평수 얘기하는 건데 대략 한 20평? 25평 있어요. 10평. 이거 맷, 밤의 하이, 땀의 봉, 맷붕, 하이가 아니고 봉 이렇게 읽죠. 맷붕, 하이, 하이라, 하이라, 봉. 봉, 봉, 봉라, 면적. 제곱미터 면적. 지엔틱? 의미하죠. 이니아 지엔틱? 맷붕. 오케이. 디자인이 다양한, 다양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스튜디오에서부터, 이거 깐 스튜디오 보통 한국에서는 보통 원룸 이렇게 얘기해요, 원룸. 오피스텔. 원룸? 네, 원룸. 깐 스튜디오. 그러니까 방 하나. 방, 거실에 방 있고 작은 거. 냐니오. 작은 방. 깐 스튜디오라, 냐니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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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서 세 개가 있는 아파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84제곱미터면 땀무이 봉 맷붕이면 아마도 침실 세 개 있고 예를 들어서 남무이 하면 침실 두 개, 빠무이 침실 하나. 면적에 따라서 뿡 르 결정될 것 같아요. 네 읽어보세요. 네. 남도아 칸호, 다이저 솔라팟, 남도아 칸호, 다이저 솔라팟, 다이저 솔라팟, 다이저 솔라팟, 남도아 칸호, 다이저 솔라팟, 이거 아파트 단지, 큰 다섯 개의 아파트 단지는 솔라파크에 있고, 위치에 있고, 약 30개의 아파트가 있어요. 맞아요. 30개의 아파트 단지, 모이, 모이 맛, 모이 뜻 뭐예요? 모이, 모두. 모이 tức là từng, từng một mặt, từng tầng ấy, ví dụ là chưng, 한 chưng, 한 chưng, 한 chưng, 20개의 아파트 단지, 모이 맛 산, 모이 하이선 조 구장, 구장은 주민, 주민, 네. 주민이 주계대서, 두 개의 산은 뭐예요? 하이산 가진 주민을 위해 두 개의 산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이산 가진 마이 엘리베이터 모이산 가진 마이 엘리베이터 모이산 가진 마이 엘리베이터 모이산 가진 마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모이산 가진 마이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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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산 가진 마이 엘리베잼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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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네 읽어주세요.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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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로젝트의 주민들은 연결될 수 있어요. 빈콤메가모를 하고 그 다음에 빈맥병원과 녇정원. 태양정원인가? 녇이 태양 아니에요? 일본정원. 아 이건 그냥 일본정원이에요? 일본? 응. 일본정원. 아 일본정원. 응과 연결되어. 노이 주원. 존코. 네네. 이거 연결되어. 이거 뭐냐면 여기 있어요. 빈홈스마시티. 솔라시티. 솔라팍 임페리아. 아 네. 잠깐만요. 여기 그 빈콤메가몰 스마시티 여기 있고. 여기 부흥냇 여깄네. 자페니스 골든 빈홈 스마시티. 부흥냇. 그 다음에 대우다임엉. 아니.